우리가 산속바람이 나면 제3대까지 무너진다 그래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산속바람이. 산속바람이 나면요, 암에 걸려야 되고, 암 환자가 나와야 되고, 정신분열자가 나와야 되고, 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야 되고, 그런 게 많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좀 말 좀 많이 다니시나 봐요. 그렇죠? 집안에 또 절도 많이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많이 믿고 그러시는데, 어머님 혹시 돌아가셨나요? 제가 어머니가 세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본어머니는 돌아가셨죠. 왜냐하면 본어머니가 조금 많이 얼굴에서 많이 비치세요. 그래서 많이 왕래를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조금 되는 일이 좀 안 되셔. 하는 일마다 좀 안 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산소바람도 좀 있으시죠. 산소요? 네. 산소바람 얘기 못 들어봤어요, 산소건드리도. 산소건드리도 좀 어렵죠, 지금. 그러니까 산소가 좀 탈이 났다거나, 이런 얘기 좀 옮겨, 이장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산소 얘기가 나온 적은 없으세요? 이장은 저 어렸을 때요. 했고요. 저 어렸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오래됐지만, 그게 조금 이렇게 좀 언덕에 계시는 산소세요. 아, 그러면 저희 중저구. 네, 언덕에 있는 산소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왕, 좀 다녀오셨나요? 어, 제가 지금 작년에도 못 뵙고.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산소가 조금 안 좋으셔. 안 그래도 지금 이장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네, 산소가 조금 폐었다든가, 조금 무너져 내렸다든가, 지금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탈에서 많이 우리 대주님이 영향을 받으시는 것 같아. 예, 그래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내가 뭐 손을 대는 것마다 안 되고, 구서수에, 관제는 아니지만, 내가 뭐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다 꼬이게 돼 있어. 프라지투도 않아.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밑바닥까지 갔다가도 지금 이제 이렇게 오신 형국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산소에, 그 아까 언덕에 있던 그 산소의 문제로 굉장히 지금 탈을 많이 받으시는 형국이에요. 왜냐하면, 왜 저만 이렇게 또 탈을 맞나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대주님은 딱 봐도 우리 같은 팔자셔. 아니, 그런 말을 많이 듣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운이 갔다 보니까 이런 조상님들이 왕래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머니도 왕래를 하시고, 아까 그 산소 계신 분도 많이 왕래를 하시고, 그래서 탈을 많이 맞으셔. 그래서 지금 다음 연날때는 어떻게든 제가 돈을 끌어서 지금 이 장을 흘려고 지금 안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예, 그래서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소 바람이 나면 제 3대까지 무너진다고 그래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산소 바람이. 그래서 지금은 형편이 안 돼서 이 장을 못한다 하지만, 인간은 그래요. 그렇지만 조상님들은 용납을 못해, 못 기다려준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대주님이 지금 힘든 상황을 다시 이렇게 세우려면 산소를 지금 빨리 가서 탈을 막으시는 게, 이장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산소 탈을 낳으신 거를 저희 같은 사람을 좀 우려를 해서 가서 일단은 막으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대주님의 하는 일마다 해를 안 끼쳐. 내가 봤을 때 이걸로 인해서 많이 탈을 많이 맞는다는 거. 그리고 할머니가 많이 왕래하신다는 거. 그래서 할머니가 많이 도와주려고 많이들 하세요, 옆에서. 그런데 그 덕을 못 보셔. 아, 왜 남들한테 그냥 사기당하고. 네, 사기당하고 없어요. 아, 작년에 제가 또 그쪽도 한 번 했어요. 조상님들한테 또 대접한다고. 대접을 한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만 원을 쓰든 백만 원을 쓰든 어느 목적에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산소바람으로 인해서 그 돈을 쓰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대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탈을 난 거를 먼저 잡는 게 먼저 중요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산소를 좀 이렇게 본 사람이 있었으면 안타까운 게 조금 이렇게 해줬으면 좋은데 그분이 조금 산소 얘기를 안 했으면 조금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못 잡아주신 거야. 물론 조상님 대우를 해주신 건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지만 단추를 잘못 꼈다라는 거예요. 첫 단추를. 거기서 지금 탈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올해 더 심하셔야 돼요. 아, 좋게 생겼어요? 네. 몸 안 좋죠. 지금 몸도 내가 봤을 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몸도 지금 안 눕히는 게 다행인 줄 아세요? 때로 눕히셨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몸도 많이 아픈 사람이 집안에 나왔어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탈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 집안도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저희 집안도 영향이 좋지는 않아요? 네, 좋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 영향을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다 영향을 받지만 그 중에서 우리 대주님이 특히 더 받는다는 거. 네, 그래서 물론 그거는 잘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주님이 사기라든지 지금 이런 거를 다 맞고자 하시면 산속 바람을 재우시는 게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다 모든 게 망가지거든. 그래서 물론 그 작년에 잘하셨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방법이 없을까요, 선생님? 방법이라는 거는 아무리... 하... 이거는 부족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부족으로라도 이게 되는 거라고 하면 해드릴 건데 그게 아니고 일단은 그분의 산소에 계신 분을 가서 막아야 되고 또 산이면 또 산시님이잖아요. 산시님이 노하신 거를 또 가라앉혀야 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팔을 먹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한 손상이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집안 이제 종선이시다 보니까 아버지가 좀 아버지 거집으로 그걸 좀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네, 네. 그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줄초상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줄초상은 아니지만 띄엄띄엄이지만 그래도 그거에 역량이 있으세요. 근데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대주님이 눕히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눕혔어야 돼요. 못 일어나게 눕혔어야 돼요, 지금. 그건 무슨 대주님이잖아요. 그게 산소바람으로 인해서 우리 대주님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제 기억으로도 저 어렸을 때 증조할아버지가 좀 내 선선이 있는데 마을에 굳게 계시는데 어느 순간 그쪽으로 이장을 하시고 나서는 조금 모르겠어요. 지금 안 생각해가지고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야 제가 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암에 걸린 사람이 누구예요? 작용이요, 집안의 작용이요. 작용이요, 그분도 조금 왕래를 하셔요. 대장암,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 그 형이 그 형님이 작용이신데 대장암 걸린 걸로 아는 거죠? 네, 집안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거에 역량으로 지금 그분도 이제 우리가 그분도 아프시는 거지만 산소바람이 나면요. 암에 걸려야 되고 암 환자가 나와야 되고 정신분열자가 나와야 되고 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야 되고 그런 게 많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로 인해서 연달아 초상은 아니지만 지금 그 내력을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그대에. 저거는 저기 이장하신 지가 오래됐어요. 내가 봐도 요즘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오래됐어요. 아마 그 정도 제가 어렸을 때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까지는 그 산소가 괜찮았어요. 아, 산소가? 예, 산소가 괜찮았어요. 예,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산소가 그렇게 돼버린 거야. 제 이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 제 반 흥미네들한테 얘기하고 이장훈 아버지가 본질 불효하실 거 아닌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맞으시지. 그리고 나서는 집안도 그리고 저희 집안도 나쁜 집안이 아니에요. 좀 많이 나오죠. 맞아요. 예, 근데 이렇게 됐죠? 생각했죠. 그죠? 예, 그게 그 역량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건드리면서 돌아가시게 된 거고 그 역량이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주님이거든.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되는 일이 안 되시네요. 아니, 정말로 죄송한데 좀 어떻게든 좀 봐주시죠. 아, 진짜. 아니, 제가 지금 사는 것도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억지로 사는 거 같아요. 올해 생년월일 저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재준아. 나는 원래 나이를 안 물어봐서. 법 나이가. 왜 저기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요? 야, 이 사주 갖고는 정말 이게 돈을 좀 만지고 계셨어야 되는데 이게 내 사업을 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이게 좀 소리나는 직업을 가지면서 조금 내가 좀 떵떵거리면서 계셔야 되는 사주인데 어떻게 이렇게 계시는지 참 진짜. 이야. 이거 진짜 아까운 사주네. 네. 아이고. 도와주십시 한 번만. 아. 알아드려야 될 것 같아. 그 전에 다른 것은 아닐까요? 그 적은 거는 이제 작은 거는 하나 있어요. 근데 11월 달에 제가 봤을 때 11월 달에가 조금 큰 덩어리고 10월 달에가 조금 적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 두 개가 보이는데 두 개까지는 약해. 그래서 하나는 조금 될듯 말듯 해요. 근데 그게 되면 아마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지금 팔자단 쪽에서 이제 5개만 떨어지는데 그게 이제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만 괜찮으면 괜찮죠. 그거 괜찮죠. 그게 좋으면 괜찮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근데 그거는 조금 까다로워. 그게 그것도 지금 이제 거의 지금 밑에까지는 끝냈어요. 밑에는 끝냈는데 단지 뭐냐면은 그쪽에서 까다롭게. 그러니까 내가 까다롭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좀 밀고 당기기 하셔야 돼요. 밀당을 하셔야 돼요. 그거 하면 그것만 되면 좀 편하게. 네. 근데 거기보다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거 거기가 무조건 돼야 돼요. 거기가 되면은 아마 좀 편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두 번째 말하려고 하시는 건 내가 좀 까다롭다는데 거기는 조금 밀당을 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거기는 조금 기다리시면 좀 애는 먹여요. 거기서 애는 좀 그러니까 밀당을 하기 때문에 애는 먹이지만 되긴 되실 거예요. 근데 처음께 이게 잘 되면 이게 아마 조금 더 커질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산소탈로 인해서 이게 이제 사장님이 이게 될 듯 맞듯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주님이 이게 되려면 정말 어쨌든 되면 좋은 것이 좋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소를 얼른 막아야 되는 게 맞지만 이제 힘드시다고 하니까. 진짜로 있어요. 나중에 뭐 잘 되면은 또 뭐. 더 될 것 같아요. 그러시겠죠. 정말로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진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기도 열심히 한 번 해드려 볼게요. 네. 제가 다른 곳에서도 몇 번 봤는데 진짜 제가 핵심을 딱 말씀해 주신 거 같아요. 그걸 제가 일찍 알았으면 이 고생을 안 했을 거에요. 너무 아쉬운 거에요. 그런 게 있습니다. 최고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거에요. 저도 이제 집안 형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산소탈만 안 했으니까. 저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고 직원도 괜찮아졌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굿도 해봤지만은 그 포인트를 잡으신 분이 한 번도 안 계실 수 있어요. 그 포인트를 일찍 잡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럼 이제 우리 사장님 덕분에 제가 어려운 거 하나 해결한 거 같아요. 하시는 일마다 지금 다 안 되고 사기도 당하시고 하시는 일도 잘 안 되고 사기당하고 이러는 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소탈이 좀 나게 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됐지만 그게 처음에는 산소가 나쁜 산소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에서 이렇게 보니까 많이 패여 있더라고요 산소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저 대주님의 대주님의 아버님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좀 줄 초상 아닌 초상이 난 것 같아요. 아픈 사람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산소가 조금 해결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 대주님한테는. 그걸로 인사한 소식을 받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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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